수요일 9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일단 생강차 한 잔 마셔주고 사과 하나를 먹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뭘 먹으려니까 잘 안 들어가요 일단 약속이 있어서 11시에 이른 점심 먹으려고 감자를 구웠어요 소금이랑 설탕 섞은 거 일단 두 개만 먹을게요 그리고 저는 건강을 위해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사과 재도전 아 이제야 위장일 좀 하네요 목말라서 사과 먹을 때 녹차 좀 우려 마셨고 볶은 참깨가 여러모로 좋다길래 한 수저 먹고 셋이 용산 버거 보이 수제버거 짱 오랜만 뽕싱뽕실한 애그마요 버거 냥글 맛있네 제가 친구 것도 먹어봤는데 이게 나아요 1차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으니까 재도전 아 젠장 역시 안되나 친구야 그 감티 다 네 거야 전시회 하나 조지고 5시 느긋하게 티타임 그리고 7시 집에 와서 감자 하나 끝난 줄 아셨죠 케이크 하나 포장했는데 나갔다 오니까 당이 떨어져서 디카페인 커피랑 한 입 먹었어요 당이 떨어진 거지 배고픈 건 아니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8시 30분 생강차를 일단 사서 계속 마시고는 있는데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은 느낌? 그냥 플러시보인가? 아침 필라테스 현실 머리 안 감기 10시 후 수업 끝났어요 아 가진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난데 어떻게든 잘 고쳐 써볼게요 곧 출근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계란 하나 급하게 먹고 점심 전에 라떼 한 잔이랑 어제 먹던 케이크 물레에 있는 카페 베르데에서 포장한 거예요 음 대충 당이 충전되니까 살짝 물리는 감이 1시 점심 마켓컬리에서 산 꼬막장 흰밥에 꼬막장 야무지게 올려줍니다 참기름 싹 뿌려서 참깨 툭툭 부추 팍 음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꼬막장을 처음 사봐서 비교군이 없긴 한데요 대충 왕그릇 한 거 보면 평 다친다 3시 이후에 당이 떨어져서 아까 먹던 케이크 쫌쫌다리 먹어주고 7시 저녁 어제 굽고 남은 감자 2개 이건 설탕 소금 쿰쩍쿰쩍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케이크를 먹었더니 두 번째 감자는 좀 힘들겠다 아침 8시 요즘 눈이 저절로 떠져요 집 나갔던 바이오리딜이 돌아왔나봐요 생강차 호로록 하고 어제 남겼던 감자 하나 먹었어요 아 역시 감자는 손으로 먹어야지 감자를 먹는 여유를 부리길래 주택인 줄 아셨죠 박살난 인바디 때문에 일단 아침 먹는 습관부터 드리려고요 근데 카페인은 못 참겠어요 한입 쫙 빨아주고 같이 먹을 뽀로로 약간 준비했어요 어 약간 다 떨어졌네 일단 오늘 버틸 건 있으니 됐어요 1시 점심 단백질을 한 끼로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제육 먹자고 졸랐어요 보여요? 고기 남김없이 박살낸 거 짠 거 먹었으니까 단 거 좀 입에 넣을게요 당 떨어질 때마다 쫌쫌다리 어우 집중기 안돼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라운지에서 일했는데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퇴근 전에 과자 다 먹고 7시 30분 저녁 라이브에서 말했던 오이초밥 오이 싫어하는 친구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도발하지 말라고 위협당했어요 이거는 녹차랑 먹어야 존맛 만들다 남은 짜투리 오이까지 다 먹고 라이브 때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8시 생강차랑 어제 먹다 남은 초코파이 근데 이게 눈 뜨자마자 처리하게 너무 달지 않아요? 오전 9시 아침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기 위해 콜리아에서 구매한 나물 3종 이거에 비빔밥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대충 이 정도 소분해서 나머지는 냉장고에 참기름 싹 돌려서 튀기듯 구운 개우 간장은 진짜 조금만 제가 표고버섯을 안 좋아하는데 솥반에 들어간 표고버섯은 향이 거의 안 나면서 식감만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존맛 딱 제 간이고 제 맛이에요 싹싹 긁어서 완그릇 11시 초코파이 마무리로 연극 1시 30분 점심으로 꼬막장 남은 거 마무리 아까 밥 다 먹고 자신감이 붙어서 제가 닭가슴살까지 준비했거든요 짠 다 먹었어요 거짓말이에요 5시 집 근처에 요괴새로 생겨서 쌀떡이라길래 못 참고 1인분이랑 오징어 고구마 튀김 같이 샀어요 쌀떡이 좋은 이유는 나중에 먹어도 불지 않고 맛있어서요 8시에 다시 열어서 깔끔하게 마무리 오늘만큼은 구식전올란 종결합니다 일단 계란아 너는 왜 얼어있니? 토요일에 먹었던 나물로 마지막 비빔밥 오늘은 된장에 참기름 약간 나물이 많은 거 같은데 약국생이라 10시 30분 출근 완료 당은 이걸로 채우다가 목이 좀 말라서 오늘은 커피 대신 홍차랑 머플과자 쫌쫌다리 연극 1시 점심 오늘 약간 단백질 섭취하기 딱 좋은 메뉴 바로 반개탕 맛있다 아침 먹었다고 이거 넘길 것 같죠? 당 찢음 심지어 다 먹고 밀크티를 마시는 이 먹챈 졌다 아오 드디어 퇴근 여러분 저녁은 통삼겹 250g 백요? 근육이 안 붙고 백요? 이렇게 먹는데 심지어 저 이거 새끼째인 거 아시죠? 제가 통삼겹은 처음이라 좀 누린내가 났는데 그래도 다 먹었어요 전 희밥이니까요 초코파이 상자 안에 감자 있다 9시 출근하면서 감자 두 개를 쪘는데 이 뜨거운 걸 넣을만한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버킹 화요일 커피 먼저 내려서 감자랑 같이 먹을게요 와 한입 베어 먹는 순간 집에 두고 온 소금이 생각났어요 아 뭔가 아쉬워 그냥 먹고 1시 점심 한우 육회비빔밥 야무지게 비벼서 한입하고 아 꼭 영상 찍을 때 잘 안되더라 식사는 최선을 다했고 오후 3시 팀장님 제주도 출장 간식 쫀득이랑 과자 하나 집었어요 아이 쫀득이 기대 안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안 달고 슴슴해서 계속 손이 가요 제주 당근파이라 흥미로운데 어? 음 그래 여기까지 배워 물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잼이 맛있네요 얘는 더 이상 안 들어가서 마무리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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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플라잉 요가도 하고 왔어요 8시 40분 저녁 프라타 치즈 딸기 샐러드 낮에 주선부를 좀 했더니 입맛이 없어서 패스하려다가 인바디 생각나서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요 밤이니까 논카페인 루이보스 티 한잔 같이 마셔주고 한입 양극 저녁은 깔끔하게 마무리 수요일 아침 9시 40분 재택 사과 하나랑 생강차 한잔 아침으로 아침을 자주 먹다보니까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12시 30분 점심 단백질 섭취를 해야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닭가슴살 햄버그랑 두부 좀 짖었어요 이상하게 꼭 저 마지막 한입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쉬었다가 단백질만 조지고 셋이 당 떨어져요 최소 주문금액 때문에 시킨 망고 요구르트는 랩핑 보관 본게임은 이겁니다 신상 딸기 주얼리 벨벳 미크티 일단 좀 흔들게요 오이식구나 레 모에 모에 큉 아 진장 맛은 괜찮은데? 주얼리 펄이랑 달고 짠맛이 자극적인데 조화로워요 전 이거 추천이요 진짜 채소 주문 16,000원 너무해 이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냉동고 8시 저녁 유튜브에서 토스트 레시피를 봤는데 맛있어 보여서 해봤어요 딸기랑 아까 망고 요구르트 준비하고 이거는 이렇게 찢어서 어 피콘 올리지 말걸 소리 대박 딸기랑 토스트 다 먹고 망고 요구르트는 자기 전까지 쫌쫌 빠리 목요일 일어난 시간 8시 45분 필라테스 시간은 9시에요 필라테스 시간은 9시에요 필라테스 조지고 떡진 머리로 집 가는 중 비가 오는데 우산도 못 챙기고 나왔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가슴은 조이시고 허리는 말리지 않게 고개는 들고 턱은 당기고 갈비뼈 조여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일단 심신 안정만족으로 이건 아침에 마시기 좋은 녹차 페퍼민트입니다 오늘도 사과 하나 준비해서 야무지게 박살 한시 점심 삼겹살 아이 좀 탔네 엄청 먹고 싶어서 라기보다 더 이상 냉장고에 두면 썩을 것 같아서 구웠고 오늘은 아카시아 장아찌랑 먹어봤어요 그리고 구운 마늘 이렇게 으깨서 마늘, 묵은지, 삼겹살, 아카시아 장아찌 이 조합 돼져요 4시 약과 하나 양급? 8시 저녁 아니 라이브 때 저보고 봉지라면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 어른이라고 봉지라면 왕그릇은 고등학교 때 이미 뗐어요 금요일 9시 짜라란 아침에 사과 하나 잘랐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냉치만 페퍼민트 그린티 근데 오늘은 아침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점심에 김밥 사러 나왔어요 날씨가 미쳤는데 그냥 한강 날씨네 오랜만에 오징어 김밥 그리고 김밥 먹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쓰리 마요소스 실버타운 호상을 꿈꾸며 단백질 챙기기 김밥의 복부를 공략 즉사시킨 다음 소스에 야무지게 찍어서 먹으면 세상 전 맛 으으으으 더 글로리 아직 안 떴네 사쿠라가 김밥 3알만 먹는다면서요? 언니 먼저 아찔러 갈게 8시 저녁 진짜 큰 몸 먹고 파스타 만들었어요 아이 맨날 파스타 개같이 실패했는데 오늘은 먹을만해요 성공? 아 성공까진 아니고 그래도 다 먹었어 연진아 아 아침에 먹던 사과 까먹을 뻔 대충 뚜까 패고 10시 저번에 먹다 남은 요구르트 슈스틱 양극 아침에 사과 하나 에 어디까지 굴러 주말 8시 30분 사과랑 기간질을 위한 생강차 오늘은 오전 섭취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전 10시 배가 고프군요 아장 개념 오이초밥이랑 집에 굴러다니는 옥수수 염차 5가지 야무지게 치졌어요 버섯은 불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맛있어 지죠? 오이초밥은 약간 약식 쌈밥 느낌이라 속이 편하고 맛있어요 들깨 한입 털어주고 당 보충 약과 하나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차 추천 영상 대본 쓰고 폭풍 편집하다 보니까 배고파서 정신 차려보니 8시 저녁 빙그레에서 새로 나온 메론이라 아 어우 젠장 커피를 부어먹으면 맛이 돼서 도전해보았습니다 어 얼음이 문제죠 이거 이 불쾌한 비주얼은 맛은 어우 별론데 그냥 빙그레 단독이 훨씬 나은데요 근데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크래커 크래커 아 되는 게 없네 그냥 크래커만 부숴먹고 하루 마무리 저 오늘 얌긋할 기분 아니에요 일요일 오늘 회전초밥 먹는 날 일단 아침으로 생강차 갈겨주고 크만 먹고 밖에 나가는 날은 왜 항상 비가 오는 걸까 된장국으로 입가심 후루룩첩첩해주고 바보카도 참치초밥으로 가볍게 시작 두번째 한치 파튀김 테스트 굿 세번째 새우치즈 벌써 네번째 광어 성게알 마지막 다섯번째 대맞기 딱 이만큼 먹으니까 배 터질 것 같아요 다 먹고 아쿠아리움 왔어요 아까 너네 진짜 맛있더라 아쿠아리움의 다람쥐? 혹시 다람이 역할인가? 이상한 거울 앞에서 골반 한번 튕겨주고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가 슬그머니 오더니 이거 다 동숲에서 잡을 수 있다 아니 어쩔 세상에 친구가 절 위해 일본에서 선물을 가져왔대요 초콜릿 인스턴트 말차 라떼 이건 오차츠캐 가루 기념으로 하나 먹어볼게요 존맛 카페에서 당 떨어져가지고 케이크 시켰어요 오우 맛있네 아주 박살을 내고 8시 30분 저녁 필라테스 쌤이 고기 좀 많이 먹으라고 해서 섭취하는 닭가슴살 가볍게 완그릇 Monday Get's right in morning 출근 전 의식적으로 아침 먹기 친구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단백질 시리얼 같이 샀어요 제 인생의 초코 시리얼은 섹스 초코 하나일 줄 알았는데 뭐랄까 묘하게 외도하는 기분이에요 아침이라 그런지 국물까진 안 들어가네 하지만 커피는 잘 들어가지 옛날에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거 어제 친구가 준 초콜릿이에요 개 맛있다 진심 3개 연속으로 먹는 저 오늘 커피 좀 받는데 받고 따불러 가 1시 점심 굴짬뽕 면발 멸종시켜주고 남은 초콜릿 나눠드린 후 3개 정도 퇴근 전까지 쩜쩜다리 먹다가 하나가 남았는데 퇴근 시간이라 저건 내일 먹을게요 8시 반 저녁 친구 2명이랑 엽떡 2인분 엽떡 닭발 아주 탱글스한 계란찜 제가 맵질이라 매운맛은 제일 약한 거 닭발은 별로 안 맵던데요 저 엽떡 4년만에 먹어요 제가 처음 엽떡 먹을 때 친구가 가장 매운맛을 먹여서 그 이후로 쳐다도 안 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초반에 폭포무비 파다가 배불러서 마무리 나머진 친구들이 다 먹었어요 화요일 재택이라 8시 반 기 생각차 안 올라오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 원물로 된 거 사시면 안 매워요 어제 회사에서 먹다 남아 가져온 초콜릿 양긋 아 이거는 또 먹어도 맛있네 살까? 결제 완료 이제 필터 다녀올게요 다녀왔는데 집 도착해서 알았어요 옷 거꾸로 입은 거 아이 원래 로고가 뒤에 가야 되는데 1시 점심 집에서 오랜만에 쌀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잔뜩 사두고 먹고 있는 휘카레 김치까지 야무지게 준비 댓글에 소세지 카레 조합 추천해주셔서 에프에 소세지 좀 돌렸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사실 느껴지던 건데 입맛이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3시 꼴에 운동했다고 밥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가 제일 싫어요 입맛은 없는데 배고플 때 5시 초콜릿 한 개 급 당떨 할 때 좋아요 치우고 일 그냥 계속 일 필태로 푼 몸 다 뭉치는 기분 어우 뒤지게 피곤해 진짜 저녁 째려다가 잘 때 배고프면 짜장 나니까 8시 저녁 시리얼 먹고 마무리 8시 30분 아침 구운 버섯 샐러드 그리고 기관지를 위한 생강차 드레싱은 찍먹으로 아씨 이거 찍으면서 하느라 어쨌든 드레싱 어우 다 안 닦였구나 구먹이냐 찍먹이냐 물으시면 전 그냥 처먹입니다 근데 샐러드 드레싱은 별로 많은 거 안 좋아해서 이건 찍먹 좀 할게요 구운 버섯 이즈먼들 원그릇 갈기구 재택으로 완전 여리하다 보면 1시 점심 어제 먹던 카레 한 팩 더 부었어요 잔뜩 사서 계속 먹으니까 사실 물리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마지막 카레였거든요 점심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짠 거 먹었으니까 단 게 먹고 싶어서 차 오리고 달달한 사과 하나 깎았어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티타임 한 번 가져주고 근데 사과는 한 번에 다 안 들어가서 퇴근할 때까지 쫀쫀다리 9시 저녁 그릭 요거트 잼이랑 딸기 넣어서 양극 10시 30분 여러분들이 하도 프링글스 다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 내리에 박혔는지 홀홀홈 파티 시즌에 갑자기 입맛이 싹 돌아서 사왔어요 프링글스 다 먹을 수 있냐고요? 네! 비록 반통이지만 뚝 갚았어요 7시 30분 아침 현재 우리가 고구마 매쉬 샐러드 어제 먹던 사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트 심지어 단백질 우유 오늘 작정 좀 했어요 아침 든든하게 박살냈고 워크샵 가는 길 서해입니다 숙소에 짐 놓고 한식 바지락 칼국수 그리고 해물파전 근데 약간 약재의 맛이 나서 칼국수보다 해물파전이 더 취향이었어요 점심 다 먹고 폭풍회의 진정한 워크샵 저녁 전에 찔리 하나 먹었고 바다에 만조르기도 했지만 계속 뻘만 보였어요 7시 저녁 펜션 사장님이 구워주시는데 돼져요 아 맥주를 부르네 고기를 진짜 너무 맛있게 구워주셔서 숯볼 오마카세인 줄 알았어요 고기 냥긋? 저 써맥도 알았어요 사이즈는 알쓰라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게 계속 들어와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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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까지? 그만 즐겨줘 11시 너무 힘들어요 자야겠어요 워크샵 2일차 8시 걍 식탁에 뒹굴던 드립커피 내려주고 2층 테라스로 올라가서 바다와 함께 여유를 또 뻘이네 아하 시퍼 만조는 새벽이 되나봐요 실수로 찍은 슬로우머신 거울샷 보여드리면서 아침으로 화면 전화 저희 팀에 식사에 진심인 분이 계신데 그분 작품이에요 호텔 조식인줄 회의 시작 전 잠깐 쉬는 시간 발코라 카트 이제 본격 도구로 시작된 회의지요 쉬는 시간 틈타 명장 하나 갈기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계속 회의하고 나면은 1시 30분 잠심 제가 앉은 자리는 부먹파였군요 처먹이라 상관없어요 칼칼한 짬뽕 오 양이 너무 많은데 한 반 정도 옆분에게 덜어드렸는데 아 그래도 매워서 잘 못 먹었어요 새콤 달달구리 자몽이듯 양극 소화 겸 혼자 목섬 산책 조지고 아이고 드디어 보는구나 바닷물아 기절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워크샵이라 비즈니스 관련된 영화를 보고 바로 저녁 와이씨 우리 팀에 백종원 있었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 이거 세 그릇째에요 완그릇 워크샵 마지막 9시 아침으로 명장하나 완벽 사과 깎는 팀원 옆자리에 있던 젤리 한 마리 사과도 한 조각 살짝 하고 아 드디어 간다 그치 선곡으로 태양을 피하는 방법? 개 오랜만 2시 아니 갑자기 라면이 미친 듯이 땡기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뒤에 먹는 라면이라 역시 객지에서 돌아와서 먹는 라면이 찐이다 완그릇 너무 급해서 젓가락 짝도 못 맞춤 당 땡겨요 양긋 앳 이제 기절 6시 여태 자다 일어났어요 일단 입에 초콜릿 하나 물어주고 에 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단 입에 당장 넣을 수 있는 닭지 제가 스리마요 소스에 닭지를 찍어먹는 병이 소설이 아 물론 닭지 단독일 때 다 먹고 뭔가를 더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녹차를 올리면서 고민해본 결과 요거트 먹을래요 딸기 잔뜩 올려서 녹차와 딸기 요거트 조합이 괜찮습니다 맛있다 다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을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들깨 한 수저 저 오늘 결혼식 뷔페 가요 3일 워크샵 갔다가 남은 하루 결혼식 가는 이 살인적인 스케줄 아 이건 녹차 오리고 남은 걸로 만든 찬 아침을 좀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계란말이 오이 김치볶음 차무침 아 그리고 입맛이 없는 게 무슨 느낌이라는 질문이 오 많더라고요 한 번쯤 크게 아프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를 잘 기억하시면 아마 입맛 없으셨을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씹고 목구멍으로 나온 게 귀찮은 느낌 오식으로 초콜릿 하나냔그 결혼식 간주 진짜 너무 피곤해 가서 정신없이 축하축하 하고 사진 찰칵찰칵하고 밥 첫 번째 접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테이크도 있어요 가볍게 다 먹고 두 번째 접시 약간 이번에는 한식 위주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접시 젤리도 있어요 와인 조금이랑 디저트 먹고 마무리 욕심 냈더니 좀 남았어요 돌아와서 기절 한 4시쯤 잤는데 눈떠보니 밤 10시? 단백질 음료 대충 삼키고 또 잤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원래 오늘 사무실 출근인데 아침에 출근길 여건과 실현을 일견할 컨디션이 아니라 일정을 좀 바꿨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영양 생각하며 아침을 차린나 제법 멋져 입맛이 없는 상태라 노력했지만 저 한 조각이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1시 점심 요거트예요 아니 뭔가 탁 떨어지는 걸 착 하고 찍고 싶었어요 아직 배가 안 꺼져서 식사 겸 간식 겸 딸기 듬뿍 요거트 완그릇 갈기구 8시 저녁 김치볶음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서 그냥 비비려고요 참기름 싹 뿌려 너무 많아 키친타올로 조금만 뺄게요 개우까지 튀겨놓고 닭지까지 과거와 미래를 보듯 얌긋 오늘도 쓰리마요 비율은 언제나 1대1입니다 요즘 이 정도는 먹어요 어 이해가 다들 안 가신다고 해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당황했거든요 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운동하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범위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저작운동과 위정운동까지 귀찮은 거예요 어 아시겠죠? 화요일 출근 가기 싫어서 침대에서 민기석거리다가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싸왔어요 뽀득뽀득 씻어온 사과 자료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입 오 딱딱해 썰어서 대충 먹다가 오늘 팀장님이 점심을 좀 일찍 먹자고 하셔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점심 서브웨이 이탈리안 B&T 그리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 사과는 같이 나눠 먹었어요 오후에 잠깐 회의하고 진짜 폭풍 열이라다가 시계 한 번 딱 봐주면 응 4시 퇴근 시간 한참 나무 7시 퇴근 직전 급하게 저녁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씹어먹는 중이에요 저도 먹기 싫은데 운동 전에 배만 채우는 용도라 근데 제가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팀원이 스리라쳐 소스 뿌려주이고 가셨어요 뿌수고 퇴근퇴근 바로 플라잉 요가하러 온 건강 말라 지망생 아니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초상에 고통이 느껴지는걸요? 개같이 피곤한데 진짜 안 먹고 자려다가 운동했다고 배가 고파가지고 시리얼 먹고 씻고 잤어요 수요일 10시 채택 에 아침은 사과랑 생강차 근데 먹다가 살짝 밀려서 잠시 보관 사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접시에 분짜 샐러드 예쁘게 담아서 나무지게 냠그 모닝 왕그릇 갈기구 내일 먹으려고 밀크티 담갔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길래 티백 2개 진하게 하루 보관 1시 점심 우동이 먹고 싶어서 이걸 주문했거든요 이게 국물우동인데 조리법을 잘못 읽어서 비벼 먹었어요 살짝 스키야키 느낌이 나서 계란 노른자 추가 풀리하다가 노른자 터졌어요 아 근데 노른자 꼭 넣어 먹기 하지만 애초에 조리법대로 안 했으니 몹시 짜요 아 그래도 맛은 있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맛이 나요 그 성인병 걸릴 것 같은 나트륨 양도 똑같지만 사실 그래서 눈치 못 챘어요 3시 아까 너무 짠 걸 먹어서 먹던 사과랑 우롱차 한 잔 먹으면서 일하면 9시 저녁 이게 마늘소스 닭지인데 저는 닭지에 뭘 바른 건 이왕 닭 맛만 나는 게 좋아요 10시 야식으로 요거트 지금 처리 안 하면 딸기 써볼까 봐 자기 전에 먹었어요 목요일 9시 5분 맞아요 필퇴 시각 아이 그래도 10분밖에 안 늦었어요 오자마자 재택 출근 어사인 걸린 거 호로록 처리하고 한시 점심 아침도 필퇴 가느라 못 먹었고 일하는 중간에 바빠서 못 먹었더니 배고파요 멕시칸 피칸데 시림프 샐러드 제가 멕시코 음식을 좋아해서인지 되게 맛있더라고요 새우가 크고 완전 탱글스 단백질 도수 줄게 준비했습니다 왕그릇 갈기구 샐러드가 약간 매콤해서 달달한 게 확 땡기더라고요 초콜렛 하나든 양긋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셋이 어제 냉치맘 밀크티가 생각이 났어요 만드는 법은 그냥 냅다 우유에 넣고 하루 보관 도민고 꿀홍차는 꿀이 들어가 있어서 설탕은 패스 두 개나 넣어서 그런지 맛이 좀 부담스러운데 다음에는 하나만 넣어볼게요 8시 저녁 입맛이 없어가지고 뭘 먹기가 너무 귀찮은데 지금 안 먹으면 이따 배고파하다 잘까봐 참고 닭지 하나 먹었어요 금요일 출근하자마자 닭지 전자렌지 데우기 어우 지겨워 이게 몇 마릿지야 진짜 쓰레기 같은 인바디 구능량 안 늘어나기만 해봐 가만 안 더 목이 맥혀서 회사에 있는 호박팥차 우리고 구강정화를 위한 달달구리 하나 야 너 좀 맛있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존맛 한시 점심 만둣국 만두 맛 좀 보라고 일행한테 한 접시 드리고 시즌 1 때 다 못 먹은 거 기억하실까요? 오늘은 만두 5개 찢었다 인증샷 갈기구 요즘 입맛만 없지 않으면 꽤 먹죠 바로 아바라까지 사와서 아우 배불러 아 이게 빨리 안 먹으니까 얼음이 녹아서 양이 안 줄어 귤 하나 얻어먹고 6시 이 친구는 이제 보내줄게요 잊고 있던 과자 입에 털어놓고 아 잘 있어라 회사야 나는 간다 퇴근길 마트에서 파프리카 하나 사고 마사지 받고 집에 오니 알씨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살이 갔네 단백질 시리얼 먹고 잤어요 아침은 좀 간단한 메뉴로 말차라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60도 정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격불해주기 말차가 많이 씁쓸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런 달달한 우유로 거품을 내서 피스타치오 살짝 뿌려 먹으면 씁쓸한 맛은 절반으로 내려가고 두유처럼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점심 짜파게티가 개 땡기는 거예요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세요? 전 아는데 끓인 물을 버리지 않고 볶아야 맛있더라고요 가끔 저 올리브유 까먹고 안 넣을 때 있는데 오늘은 잊지 않고 넣어줍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짠 다 먹었어요 7시 생각해보니까 오늘 단백질 단백질 안 먹었더라고요 단백질은 조금 질려서 두부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냥 퍼먹으러다가 장아찌를 한번 올려봤는데 별로였어요 에이 제가 설마 저녁을 작업만 먹진 않았죠 요거트도 준비했습니다 요구르트 요거트인데 사과랑 꿀이랑 넣어서 먹었고 영상 편집하면서 쫌쫌다리 다 먹었어요 일요일 오전 10시 생강차 한잔 줘시고 냉동고에 몇 달 전에 샀던 냉동새우볶음밥이 구석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커박혀 있길래 구원을 위해 전자렌지에 데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차 화가 넘은 이유를 너무 퍽퍽해 제 아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닭지 한개 쓰리 마요에 부수고 후식으로 어제 요거트 해놓고 남은 사과까지 작살내는 임금님 수라 같은 아침을 끝냈습니다 5시 저녁 아침을 과하게 먹으니까 이제야 배가 고팠습니다 히비스커스 차 한잔 우려서 얼음에 급냉하기 수색이 내 미래보다 곱다 오랜만에 차지키 만들어서 어떤 구운빵에 발라먹기 제가 맨날 까먹다가 차지키에 딜 처음 넣어봤거든요 딜이 치트키였네 9시 나름 야식이랄까 오이가 남아서 고수랑 스리마요 섞어서 샐러드 같은 걸 좀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곁들일게 제 냉장고에 닭지 밖에 없어서 게다가 이게 냉장 닭지라 섞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어요 월요일은 출근했어요 닭지 하나 씹어 제끼는 중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몇 년 먹는 거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질려 가져온 사과 하나도 먹다가 다 먹으면 점심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3시 비닐 보관 1시 점심 순대 없는 고기만 순댓국 실하죠 정구지 팍 넣고 완그릇 뚝배기 기울인 거 보여요? 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후식으로 이거 두 개 먹어야겠어요 물론 커피와 함께 많이 먹으니까 졸려 뒤질 것 같아요 쩜쩜다리 먹다가 제가 집에서 농차 생침에 온 게 있어서 텀블러에 따라주고 3시 남은 사과 마무리 아까 초코 과자 퇴근 전까지 다 먹고 집에 와서 8시 저녁 어제 차지키랑 파프리카와 버섯 버터에 F 돌린 거 밤이니까 티는 루이보스 한잔 역시 그리스의 쌈장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생 파프리카도 찍어 먹어봤는데 구운 게 100배는 맛있어요 지각 아니에요 아직 5분 남았거든요 필테는 쌤이 하라는 대로 정신없이 운동하다 보면 끝나 있는 게 좋아요 아 뭐 그렇다고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시 15분 아침 어제 밤에 만들어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서 또 만들었어요 약간 짠맛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 사몽을 좀 넣었는데 베이컨을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닥지 데워서 단백질까지 챙기기 차는 녹차랑 아침 완그릇 갈기고 재택 출근 12시 간식 손약과 하나 몇 입 베어물고 일하다가 1시 점심 1번 키리우동 저번에 초콜릿사 다 같이 산 건데 사실 키리모찌 먹으려고 샀어요 뭐 예상했던 쫀득쫀득함? 우동 자체는 맛있고 진한데 짜요 퇴근 후 저녁에 플라잉 요가 조지고 9시 삼겹살 장아찌 갈치젓 기름장 준비하고 두루비랑 마늘김치 구워서 곁들여 먹기 이렇게 삼겹살 300g 포심 근데 손약과를 까먹었네 괜찮아요 테이프로 잘 밀봉했어요 오늘 재택이에요 오전이랑 카페인이 들어간 차 다가로 다우프루트칩 쫌쫌 딸이 차랑 먹어주다 보면 금세 숨싹해서 엄청 배불러요 1시 점심 맞아요 엽떡이에요 아니 갑자기 이게 확 땡기더라고요 이야 붙고 핀 것 봐 장범준씨 또 돈 좀 쓸어 담으시겠네 시작해볼까? 오오 지긴다 자극적이고 맛있어요 쿨피스도 그냥 주더라고요 개좋은데? 치즈가 부족해서 추가했어요 이게 엽떡 2인분인데 어? 이목텐이면 안되네 배 부르자마자 입맛이 딱 떨어짐 8시 저녁 엽떡 재등장 사실 배는 별로 안고픈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간에 아 다 못먹나? 했지만 맛때문에 더 먹은 거예요 부지런히 아침 필퇴가는 중 와시 오늘 강도 미쳤는데? 저 비명질렀어요 일단 운동했으니 닭지 먹기 아우 지겨워라 그래도 아침은 다 먹었어요 재택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헹 1시 점심 날이 좋아서 카페에서 포장해왔어요 오늘 크로플이 개 땡기는 거예요 어 바질 어쩌고 크로플이랑 그리고 키위 어쩌고 음료 요즘 메뉴 이름이 다 너무 길어요 추가로 감동란 하나 박살내고 8시 저녁 아 집에 뭐 먹을만한 것 중에 먹고 싶은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질페스트 올려서 조각 낸 거예요 이러면 보관하기 편하거든요 살짝 귀찮아서 베이그란 안 구웠어요 요거트 바질 따로따로 발라도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섞어도 좋아요 대신 섞을 때 꿀 꼭 넣기 구울 걸 그랬나? 왜 이렇게 질기지? 요거트 잔뜩 남은 것도 그냥 꿀 넣어서 퍼먹었고 딸기랑 계란 먹는 거 찍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금요일 9시 아침은 아보카도랑 계란에 소금소금 후추 후추 한국인의 매운맛 갈기고 서양 기름 싹 뿌려서 포크로 으깼어요 티 한 잔 우려서 크래커에 발라먹어도 맛있고 사실 그냥 퍼먹어도 맛있어요 어우 살짝 많네 그래도 다 먹고 출근 전 간식으로 일본 푸딩 젤리 하나 개 귀엽잖아 심지어 개존맛 출근해서 재택 갈기다가 1시 점심 김밥 사왔어요 스리마요 소스도 준비하고 오늘은 왕새우 김밥이에요 아 수습 실패 아 아침은 잘 먹어서 그런가? 잘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냥 저녁에 먹을게요 4시 달콤한 라떼가 너무 땡겨서 한잔하고 7시 저녁으로 아까 김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어제 손약과 이게 미니아까랑 다르게 약간 말랑말랑한 식감이라 적당한 달달구리가 특징이에요 닭살 토요일 8시에 사과 하나랑 잠시 존재를 잊었던 생강찬 다 먹어주고 약간 아죠? 파프리카랑 버섯 버터에 구웠어요 어우 너무 잘 구웠는데? 위에는 리코타 치즈랑 썬드라이 곁들여주고 발사믹 오일 포션 싹 뿌려주면 존맛 참고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닭지 하나 추가해서 전백질까지 든든하게 완그릇 갈기고 폭풍 영상 편집하다가 누워있다가 시바닐도 살짝 해주다가 어 다시 누워있다가 영상 편집하다가 식빵 굽기 어? 아 아 마음에 안들어 짠 이건 도민고 꿀홍차 밀크티 이번엔 하나만 넣었어요 음 저는 꿀 홍차 이런걸 원했는데 약간 꿀 홍차 어우 약간 이런 느낌 피넛 버터 파우더로 땅콩버터 만들기 제가 맨날 땅콩버터 사서 버렸는데 이거 상당히 편합니다 라즈베리잼도 요리조리 바르고 클로티드 크림도 한 병 깠어요 야무지게 발라서 마지막 한 조각까지는 양극 밀크티를 먹었더니 입이 좀 텁텁해서 우롱차에 레몬 넣어서 한잔 일요일 8시 친구 선물로 받은 오차츠캐 가루 솔솔 뿌리고 이게 다 넣으면 진짜 짜거든요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 부어서 한입하면 어우 짜네요 오 생각보다 가루를 덜 넣어야 합니다 같이 먹으려고 버섯이랑 두릅도 짖었어요 사실 두릅은 최근에 도전한 거거든요 고수는 먹어도 두릅은 못 먹겠어요 그래도 만든 건 왕그릇 열두시 단백질 쉐이크 저번에도 먹던 건데 이게 바나나양이 진짜 진하거든요 뭔가 쉽게 귀찮지만 배고플 때 이거 한 자발이 두지면 딱 5시 저녁 엄청 고민하다 고른 메뉴에요 육우초밥이랑 타코야키 오! 괜찮 맛만 있으면 되죠 콜라 한 캔 오 근데 타코야키 다 먹으니까 배불러서 초밥은 이따 먹을게요 그래도 콜라는 거의 다 먹었어요 8시 오 육회초밥은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건 좀 비리던데요 이렇게 날씨 좋은 월요일 개같이 출근 모자는 머리 안 감아서 쓴 거예요 한 주에도 시작이 너무나도 착잡해서 목이 마르군요 호박 파차 오리는 동안 사과 하나 조각 낸 후 급냉한 차랑 같이 먹기 점점 빨리 먹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잠깐만 보관할게요 한 떡배기 조져볼까 여러분 뼈에 잠국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일단 저는 살과 뼈부터 분리합니다 살을 뜯어내는 동안 온기를 잃어서 적당히 미지근한 상태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아주 저한테 박살이 나서 너덜너덜 해졌군요 아 원래 숟가락 던지는 거 찍어야 했는데 찍으면 인스타 올릴 거냐고 물어보는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반식으로 사과 하나 냥글 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반차 쓸까? 개피곤한데 그래도 끝까지 반차 안 쓰고 퇴근했나 세 번 봤죠?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따릉이 타고 가다가 열무비빔밥을 포장해왔습니다 아 이거 비빌때만 해도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왕글은 못했어요 벌어놓고 시작한 거라 자신 있었거든요 좀 더 très 유명한 부담은